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?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겁니다. 두 번째로는 공작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저쪽은 선거 때 뭘 안 해본 적이 없어요. 선수이기 때문에 3말 4초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. 선거가 4월 중순인데 그게 공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공작이 이번 유시민 이사장 건 하나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. 거의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당의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선거 직전에 한... 여론조사 더 이상 안 나올 때? 투표율이 얼마 안 남아서 반격할 시간이 없을 때 그때 준비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. 우리가 먼저 건드리지 않는 것이지 내놓기만 하면 아주...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아주 겸손하게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지 위세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요.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면 안 돼요.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입니까? 지금까지...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, 토착 외국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 당하고 우리가 싸울... 그럴 시간이 없어요. 우리가 우리가 할 일도 바쁜데 21대부터는 새로운 역사다,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상호 미래는 무슨 미래니까? 하하하하 APIs 투표를 투 Finland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